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 5차 국토종합계획의 전바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었고요. 오늘은 그 현장에 실제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좀 디테일하게 도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건데 우선 서울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현재 2040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도권 3개시도 서울, 인천, 경기를 아우르는 이 광역도시계획도 수립 중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을 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배포 자료와 저희가 모니터로 보는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 검은 부분이 나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자 미래상과 핵심 이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쪽에서는 이렇게 자료를 좀 만들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림이 많이 없는 그런 자료더라고요. 서울 도시기획 헌장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섯 가지 핵심 이슈는 사람 중심의 도시, 그리고 글로벌 상생도시, 즐거운 문화, 그리고 안심할 수 있고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국내 시도 중에서 가장 젊은 연령이 많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내에 대학도 많이 있고요. 대학원도 많이 있고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기업체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서울마저도 한 2030년부터는 한 23% 정도가 고령인구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한다고 하네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중에서는 1,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1, 2인 가구를 하면 젊은 층뿐만이 아니라 노령층에서도 많이 나타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울이 전국의 경제 성장에 비해서 저성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역 총생산 또한 평균보다 좀 더 내려가는 수준이라고 하죠. 이유가 중산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빈곤층이 많이 늘어나서 양극화 현상이 계속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쟁력 재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죠. 그러면 대도시권 차원에서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서울만의 단독 계획보다는 수도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광역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고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도 점점 증가를 하고 있죠. 다음 개발 가용지 부족과 시가지의 집단적 노후화에 대한 것도 서울연구원 측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땅이 굉장히 모자라요. 이미 집이 다 지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서울 시내에서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을 통한 정비 사업이에요. 그런데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정비 사업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정비 사업의 일종인 재건축 같은 경우에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택은 계속 필요해요. 서울 시내에서도. 그런데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그냥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을 좀 더 높여줘서 더 높게 건물을 짓게 해주고 대신 1, 2인 가구가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집들만 계속 공급을 하고 있어요. 청년 주택 같은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지금 필요한 집들은 이런 2, 3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집이거든요. 이런 1, 2인 가구가 사는 소규모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작은 규모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주택들을 경기도에만 계속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서울시에서도 남북 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지방자치 및 분권 요구. 이것도 앞서 보았던 국토종합계획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재생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노후된 데에서도 도시 재생을 해야 되는데 도시 재생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집이나 이런 상업시설 이런 것들을 짓지 않고 현재 도시를 그대로 가져가서 옛 정치를 살리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싹 밀어버리고 주택과 기반시설을 잘 갖춰준 그런 도시를 건설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요 계획과제에 대해서 볼게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스마트 시티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요즘 민간에서도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공공에서도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집량에 비해서 체계적으로 취합해서 관리를 하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공공 쪽에서 그렇게 취합해서 관리만 제대로 해준다면 굉장히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다시피 구로나 가산에 이런 디지털 단지가 많이 들어왔죠. 여기에 조금 기반시설이나 그리고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충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 시내 이 중공업 지역이 굉장히 좀 오래된 곳들이 있어요. 영등포도 그렇고 이쪽 성수동도 그렇죠. 이런 노후된 공장이 밀집된 중공업 지역이 어떤 방식으로 좀 변화가 될지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 고유의 정체성을 보전하는 것은 당연히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에 있는 많은 문화재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존을 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개발 제한구역의 관리에 대한 방안이 나오는데 보니까 이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개발 제한구역의 좀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 개발 제한구역이 소규모로 조금 단절되어 있어서 굳이 보전할 필요가 없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경계선이 관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일정 조건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만족하면 해제를 시켜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좀 이를 투자의 한 기준으로 생각해서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해제 기준에 변동이 있을지도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서울에는 한 300개 넘는 역이 있는데 역세권을 중심으로 다액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서울연구원 측에서 자세하게 발언을 하진 않았는데 아마도 그 여러 역 중에서도 여러 지하철 라인이 교차가 되는 그런 역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 역들을 중심으로 좀 고밀도로 압축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렴 주택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대도시권 계획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울에서 홀로서기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과 인천, 경기까지 아우르는 대도시권 계획이 좀 절실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있는데 자 서울의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좀 짧게 간단하게 살펴봤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서울 시내에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쉽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에 관한 관리도 좀 더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리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들은 각 역들이 중첩적으로 모이는 그런 교차지점에서 더 고밀도로 압축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그 인근 시가지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발표한 서울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고요. 다음은 경기도와 인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